아 이 본드 냄새가 굉장히 야 지금 막 냄새 공격에 소음 공격에 막 어떡해 한쪽 팔은 젖어있고 당황스럽다 부여잡아 정신줄 이 연습에 많은 게 담겨있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괜찮아요? 응 아 아 오 좋다 이렇게 하나씩 해결하는 거야 갑자기 기분 좋아 갑자기 이 빨간 붉은색이 기분을 좋게 하셨나요? 붉은색을 좋아하나 봐 역시 알고 보면은 본인의 말대로 정렬 역시 병화일주는 드림에 지지 않는 아 좀 아닌 것 같아 나 병화일주는 뭐니? 어 큰 큰 불의 날에 태어나신 분이죠 아 내가? 네 불의 사주죠 아 그래서 내가 약간 울컥울컥하는구나 그렇습니다 병화 맞아 진짜? 근데 병화를 화나게 하면 안 돼요 보통 아 그래요? 병화가 화나면 정말 무섭거든요 아 나 요즘 막 불을 삼킨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갑갑한 기분이고 막 근데 올해는 또 참을 수 없는 화가 침이는 별것도 아닌 일에 막 그런 일이 잦아 내가 요즘 아 이거 우울증이 있나? 막 이런 생각 올해도 불이 들어온 해죠 병신년이니까 병화 아 그럼 나한테 좋은 해야? 아니죠 불이 큰 해죠 근데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아 크게 좋대거나 크게 잘 될 수 있는 건가? 아니요 그게 성격에 영향을 미치면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내 감정을 자꾸 발산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는데 아 내가 화가 나는 해구나 근데 올해 신사를 낀 거 보면 되게 좋거든요 숨겨진 수입 같은 것도 있고 좋은데 숨겨진 수입은? 네 그런 게 있어요 한 권 더 내시는 거 아니야? 그런가? 봐 이렇게 다 쓰려라 예를 들어서 지디가 어디 가서 내 책을 재밌게 읽었다고 하는데 좋은데? 갑자기 갑자기 재고가 막다 갑자기 그 비밀도서관 도서단? 거기에 그런 데 나와가지고 갑자기 나와가지고 해시태그 찌질한 위인전 이렇게 해가지고 와 그럼 대박이겠다 진짜 야 이게 뭐냐? 이러면서 우리 한번 게임기 준비 방송 한번 고품격 소비방송 슈퍼의 스타 K 제 53회를 오늘은 좀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그렇습니다 급작스럽게 시작했네 네 저기 옆방송 너클블러님 성대모사로 시작할까요? 네 출발 입을 쫙 벌리셨어 잘하십니다 지난 방송을 끝내고 또 통렬한 반성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 그랬나요? 좀 늘어졌다 사실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금의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기분이 처진다고 처지게 방송을 하면 안 되는 것이였어요 그렇죠 기분이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 제가 큰 계단을 못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금방 네 그 회사에 오기 전에 계단에서 카트라이더를 타고 왔는데도 싱글싱글 웃고 있잖아요 그 돌계단에 무릎 10연타를 당했다는 무릎으로 계단에 넘어져서 그대로 너무 웃겼어요 제가 넘어지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그리고 저기 디톡스를 한다는 오이시로는 500ml 5개를 챙기고 핸드폰을 두고 대참사를 겪었고요 그리고 당근을 이렇게 뿌렸어 녹음실에서 파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음료수를 터뜨려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홀짝 기사님은 샤워기로 이렇게 샤워하셨어요 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손을 씻는데 물을 틀었더니 샤워하기에서 물이 꼬마가 나서 왼팔을 다 적셔 그렇습니다 외탄 상태가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가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처질 수 없다 그럼요 그럼요 언젠 내가 기분이 좋은 일이 있었나 불운의 아이콘이었는데 언젠 그랬나 맞아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으로는 네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대략 지난 대선 때의 48.5% 그렇죠 혹은 현재 야권 지지 성향을 가지신 분들께는 네 지난주가 그래도 좀 흐뭇한 주였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흐뭇하다기보다는 처음 반응은 이거지 그냥 다 존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 뭐지? 네 진짜 정치 꿀잼이라면서 사람들이 예상도 못했어 이런 게 있죠 저 야구 팬이잖아요 네 제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다음날 야구를 할 때까지 앵간하면 포털 뉴스 검색 야구 뉴스를 안 봅니다 뭔 기사가 나와도 기분이 나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JTBC 뉴스룸을 보다가도 스포츠 코너가 되면 돌립니다 근데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결과가 그게 같으면 뉴스를 안 봐요 그렇죠 화가 나기 때문에 네 맞아 19대 총선의 빨간빛과 비교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비교한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막 투표를 저는 하러 가는데 제가 투표하는 곳이 유치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유치원 이제 들어가는데 애기들이 엄마들 투표하니까 앞에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막 애기들이 어? 우리는 투표하는 거 아니야 어른들이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1번 뽑는데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되게 침울해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 보고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저희도 입원됐어요 저희 지역구에 오 그렇군요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오 그런 면으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네 괜찮은 한 주였다 그렇습니다 사적으로는요? 사적으로는 뭐 크다 좋아하시겠지? 아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밝게 시작하셨으니까 네 활기차게 네 오늘 쏟은 오이시러와 그리고 부딪힌 박새롬이와 네 젖은 홀짝이 야해 어머나 그 도색 잡지 중에서 젖은 잡지라고 있는데 아 젖은 홀짝 유명하죠 아 진짜요? 네 젖은 잡지 유명하죠 그러면 여느 때와 다름없이 네 그렇죠 소비 간증을 시작하기에 앞서 네 중대회 발표가 있습니다 어 뭔가요? 아 대략 몇 개월 만에 고품격 소비방송 슈퍼이스라 K가 네 아 이러고 다니고 암울한 소식만 전하게 되네 어 네 드디어 유료 광고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따라라라라 그렇습니다 단지 마켓 쪽에 전화를 걸어주시면 언제든지 상냥하게 상냥하게 친절하게 광고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참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슈퍼이스타 K에 광고를 넣어달라는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아 네 요거 듣고 시작부터 듣고 소비관적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품격 소비 팟캐스트 슈퍼이스타 K에 광고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02-771-7707로 전화해 내선번호 1번을 눌러주세요 딴지그룹에서 슈퍼이스타 K에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딴지.마스터 골이지메일.컴으로 보내주세요 창조적 소비광고를 슈퍼이스타 K에 올릴 수 있는 골뱅이지메일.컴으로 보내주세요 창조적 소비광고를 슈퍼이스타 K에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이제 딴지그룹에 물어보세요 네 잘 들으셨죠? 마켓.딴지 골뱅이지메일.컴으로도 문의 메일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행사하신 소중한 광고 한 표는 저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면 그렇습니다 방송의 질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정말요 소비 간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거는 오이시러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오이시러의 이 소중한 후기야말로 아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바로 마켓 홍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아 그렇죠 무엇을 구입하셨나요? 아 저는 클렌즈 주스를 구입했습니다 클렌즈 주스는 뭔가요? 클렌즈 주스는 디톡스 주스랑 같은 말이에요 아 여기서 클렌즈 주스 저도 이 상품 단지 마켓에 이제 입점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게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클렌즈 주스라고 하면 그 여자분들은 거의 다 알더군요 아 그럼요 20, 30대 분들은 그럼요 몸을 정화시킨다는 뜻에서 한마디로 우리가 한때 해독주스라고 말했던 네네네네네 근데 그 해독주스 자체는 정말 먹기 정말 힘든 네 그렇죠 막 양배추랑 삼고 해독주스인데 독을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을 선사했던 그 마녀수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그런 해독주스 말고 이제 이제 고런 식의 네 그러니까 이제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네 네네네 디톡스 내지는 뭐 여러 효과를 줄 수 있는 어 채소나 과일을 마구 착즙한 그렇습니다 그런 주스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 혼합 비율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저 그 갑자기 생각나네 클렌징 주스 네 통참 진짜 나오기 전에 네 제가 카페에서 일할 때 2013년 말에 네 그때 팀장님이랑 같이 말을 해가지고 제가 혼자서 맨날 오픈할 때마다 와서 개발을 했어요 시금치랑 토마토랑 깔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너무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료에 비해서 짜보면은 맞아 맞아 양이 적어요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이게 카페에서 팔기는 너무 많은 노동력이랑 그리고 비용이 들어서 힘들겠다라고 네 어 판단을 하고 그냥 보류한 기억이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에도 방금 박스름이가 말한 거에 핵심이 있죠 노동력이 많이 들고 힘들다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간다 네 그래서 보통 사먹게 되는 거예요 음 요새 휴롬? 네 휴롬 휴롬 많이 쓰시잖아요 네 요새는 또 믹서도 아니고 블렌더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그렇죠 블렌더도 쓰고 그 착즙기가 있죠 요새 주스 착즙기 그 착즙기가 보면은 굉장히 그리고 귀찮아요 씻기가 아 맞아요 그래서 좀 세통제는 씻기가 이게 한두 번 쓰다가 결국에는 그냥 안 쓰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것도 큰 이유가 되고 저는 이거를 일단 제 사비로 다 구입을 했고요 네 많은 양을 구입을 했는데 협찬 아닙니까? 협찬 아닙니다 제 사비로 진짜 피가도 돈을 좀 돈을 많이 썼는데 꽤 많이 주문을 했어요 7일에서 한 열흘 정도까지 아침 저녁으로 한 병씩 먹고 디톡스를 하리라 라고 결심을 하고 주문을 했는데 대용 양을 또 사셨죠 그렇죠 500ml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켓 홈페이지에 입점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마침 다이어트 하려고 찾아보다가 보다가 거의 나오자마자 네 나오자마자 딱 발견해서 이걸 주문했는데 이게 보통 용량이 250ml 500ml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렇죠 보통 디톡스를 하시려면 이 업체 측에서는 하루에 이 종류별로 5병을 먹고 500ml짜리 5병을 마시고 마지막에 그 히카마가 들어가 있는 감자과의 일종인 그것이 들어가 있는 250ml짜리 병을 저녁에 딱 먹고 3일에서 7일 정도 디톡스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하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주문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었더니 그게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녁을 이렇게 한 액체로 먹고 끝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제가 오늘부터는 하루에 5병씩 마셔서 이걸 딱 처리를 하고 저녁 때 대신에 채소 같은 건 좀 씹어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부족하면은 약간 과일이나 야채 과채를 또 우적우적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고 있는데 일단 한 지금 4일째 됐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는 후기 한 4일 정도 된 후기를 말씀드리면 속이 굉장히 편해요 아 일단 밥 자체도 크게 자극적인 그러니까 점심을 크게 자극적인 음식을 안 먹기도 했거니와 이걸 마시면서 제가 커피를 끊었거든요 클렌즈 주스를 마시는 동안에는 커피를 먹지 않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카페인이 중요한 비타민이나 이런 걸 파괴하기도 하고 몸의 수분을 너무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이 정화가 좀 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물이 일정량만 빠져야 정화가 되잖아요 순환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속도 편하고 좀 아침에 화장실 가기 전 좀 힘든 편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유산균을 챙겨 먹다가 좀 한동안 끊고 얘를 먹으니까 또 다시 장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그 500ml를 한 번에 꿀떡꿀떡꿀떡 마셔요? 아니면은 조금 물처럼 계속 두고두고? 네 한 한 시간 동안 한 병을 다 마시는 것 같아요 500ml 기준으로 그리고 한 하루에 만약에 디톡스를 할 거다 이러면 두세 시간 간격으로 한 병씩 먹으라고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배고프기 때문에 아까 한 병 다 때려 마셨는데 15분 만에 다시 한 병을 또 깠습니다 뭐 괜찮지 않습니까? 물은 그러면은 하루에 얼마 정도 마셔요? 아 물을 하루에 2리터를 같이 마셔주면 좋대요 1.5에서 2리터까지 500ml 다섯 개만 해도 2.5인데 물을 또 따로 2리터를 먹으면 4.5리터를 마시는 건데 진짜 많이 마시는 건데 그러면 화장실에 엄청 가잖아요 4.5리터면은 그냥 깨어있는 동안은 계속 뭔가를 맞아 맞아 우리 그냥 그 옆에 줄 담배 핀다고 그러잖아요 네 깨우는 시간 내내 담배 먹는 사람 줄 줄 주스? 줄 주스를 해야 돼요 물을 계속 마시는 게 진짜 4.5리터면 엄청나죠? 그래서 그 어항에 왜 물 갈 때 새 물하고 기존 물이 있으면은 그거를 조금씩 빼고 조금씩 넣잖아요 계속 쉴 새 없이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어항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짜 화장실 많이 가겠다 진짜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귀찮아서 어떡해? 근데 그래도 내 몸에 독소가 빠진다고 생각하면 제가 잘 붓는 체질이어서 좀 그거에도 효과를 보고 싶어서 다이어트 겸 건강 겸 해서 구입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오이시러가 음용 중인 그 그렇습니다 딴지 마켓에 입점된 그 클렌즈 주스 이름이 코코스거든요 네 코코스 코코스 슈퍼네이처 네 코코스 슈퍼네이처의 이 클렌즈 주스의 장점이 이 안에 다 녹아들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맛있다는 점 맛있습니다 네 이 배합을 정말 맛있게 하셨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제가 하나씩은 다 먹어봤거든요 굉장히 맛있고 뭐가 제일 맛있었던가요? 음 요거 요 앞에 지금 제 바로 앞에 있는 사라사라 내살드라 영원히 안녕 네 사과 비트 레몬이 들어간 요 이름 네 사과 비트 레몬 요것도 맛있고요 네 응가람 다 맛있어요 그 숙취용 아 그 배 미나리 오렌지 들어간 것도 맛있더라고요 그 것도 맛있었고 제가 미나리를 못 먹는데 이건 배합이 되게 잘 돼 있어서 미나리 들어간 것도 괜찮게 먹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희 이 제품 취재하러 갔잖아요 부산에 아 맞네 그 부산에 그 청가시장 되게 큰 게 우리나라 서울로 치면 가락동 네 농수상시장 같은데 네네네 가서 매일 직접 그거 사오세요 그 매일 가서 사오시고 그거를 직접 이제 손질해서 물을 안 넣는 게 그 정통 아 그쵸 그쵸 고급진 방법이라는 거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고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고 착즙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네 요 재료 과체들로만 캬 하는데 이게 엄청 싼 거라면서요 나 저는 이 클렌즈 주스 개통을 잘 몰랐는데 아 네네네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클렌즈 주스 치고 네 가격이 엄청 저렴한 수준이라고 네 저렴한 편이에요 보통 총 하나에 8천 원은 하지 않나요 한 9천 원에서 거의 만 원 정도예요 용량이 이 정도라고 치면은 500이라고 치면은 네 이거를 그리고 가격이 기본적으로 싸기도 한데 그 페이지에 보시면 네 한 7병이면은 1주 뭐 14병 주문하실 거면 2주 이런 식으로 주별로 구매를 하실 수 있게 탭이 있어요 상품 구매 탭이 그러면 갭단가가 더 내려가죠 그쵸 더 많은 병수를 구매를 할수록 가격이 더 저렴해진다는 장점이 있어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이걸 무슨 효과라고 그러지? 가격 절감 효과 둘러 갈 편하고 좋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슈스케를 들으시고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저녁 대용으로 한 병씩 드시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한 3일 정도 3일 이상은 디톡스를 해야 효과가 있대요 3일 정도 주스만 내리 마시는 디톡스를 주문을 하시거나 그러면 한 2주치 주문하고 히카마 세트 1주치 주문하면은 한 3일치가 딱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딱 괜찮아요 왜냐면 아침 저녁으로 대용하기에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좀 나는 프로 다이어터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하셔도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녁만 대체하시거나 아예 디톡스를 몰아서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아니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클렌즈 주스로 검색을 하면 나와요 포털에 검색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딱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량하고 그리고 첨가된 게 있나 물이라도 들어간 게 있나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확인했을 때 가격대가 코코스가 무지막지하게 싸다는 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에 여기 지금 제가 계속 마시고 있는데 이 사과, 비트, 레몬 이 병을 보면 사과 65%, 비트 25%, 레몬 10%, 그래서 100%입니다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 12주치 정도 미리 딱 12주면 84일치예요 84개를 먹는 건데 이러면 이게 병당 단가가 엄청 떨어지거든요 500ml 기준으로 얼마인가요? 500ml 기준으로 해볼까요? 네 500ml 기준으로 말이죠 7일치 그러니까 7개가 6만 9백원이에요 그러면 7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7, 8에 56 오랜만에 7, 8에 56 네 8,700원 700원 그렇죠 8,700원 아, 500ml가요? 네, 500ml가 괜찮죠 병당 8,700원 500ml에 사실 엄청 싼 거잖아요 제가 7,100원인가? 그 단가에 샀는데 네, 근데 이거를 84일치 12주로 넘어간다 네 이러면 병당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84로 나눠야 되잖아요 네 되게 빡세다 계산기 어플을 활용하세요 어, 그렇지 아, 내가 원래 암산의 아이콘이었는데 오 시도해보겠어 네 어, 84를 6 8,6에 48 4,6 그냥 이거는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 굳이 제가 이렇게 60을 내 필요가 네 네 아까 병당 8,400원이었잖아요 네 8,400원 그렇죠 그냥 기본 8,700원 8,700원이었잖아요 병당 7,000원까지 떨어집니다 이야 아 그러니까 1,400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병당 무려 진짜 근데 이 양의 그 가격인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갔다 병당 진짜 싼 거예요 그러면 어 이거를 12주를 어떻게 냉장고에 다 넣고 먹냐 통계 안 되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한 번에 2주일치씩 그렇죠 보내주신 드린다는 거죠 아, 진짜 14병씩 아, 미리 12주를 계산하면 2주에 한 번씩 6번을 보내주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배송이 옵니다 그러면 야 병당 근데 한꺼번에 58만 8,000원을 지불하기 너무 아깝다 네 3개월 되실 거잖아요 어차피 3개월 할부하시면 돼요 할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진짜 싸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이 저는 친구랑 같이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같이 한꺼번에 이제 배송도 받고 가격도 저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방법이죠 근데 보통 한 4주 저는 4주치를 시켰는데 친구랑 같이 하려고 그러면 두 번 배송이 나눠서 오게 되잖아요 근데 미리 또 말씀드리면은 배송 부분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그런 것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그렇죠 운동할 때 마시면은 부스터해주는 음료 있잖아요 네 그것도 2,500원인데 맞아 맞아 이건 식사 대용이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습니다 디톡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합리적인 선택이 오이시러의 간증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신상품 소개가 돼버렸지만 오이시러가 진짜 샀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구매했죠 이거랑 아임닭이랑 같이 샀는데 혹시 재구매 생각이 있어요? 뭐 나중에 또 디톡스를 한번 해보고 싶다 싶으면은 네 저는 재구매 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일단 되게 맛있고 좀 몸이 가벼워진 느낌도 들고 진짜 맛있는 게 중요해 맛없으면은 못해요 아무리 디톡스니 뭐니 해도 정말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어떤 종류를 마셔도 나쁘지 않아요 나는 미나리가 나한테 맛있을지 몰랐어요 미나리가 들어가는데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우리 가리는 거 많은 친구 네 제가 냄새에 너무 민감하니까 못 먹지 않을까 했는데 오이 미나리 주소 같은 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걸 왜 만들어요 오이 당근 뭐 이런 거 다 너무 싫다 샐러리 들어가고 막 완전 싫어 극혐 진짜 아 그럼 박새러미는 어떤 제가 디자인 서적을 구매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네덜란드에서 발행하는 현대미술 잡지예요 얘 좀 요새 좀 자꾸 이런 거 말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관리 아니야? 이게 이미지 관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 잡지를 알게 됐냐면은 제가 디자인 잡지 같은 거는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주변에 우리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잊고 있었어요 근데 태국에 갔을 때 제가 방콕에서 태국에 보면은 디자인 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도서관을 세운 게 있어요 라이프러리 그게 유료 도서관이었는데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그냥 이렇게 입장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TCDC라는 곳인데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제가 봤는데 아 진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요 왜요? 아니 내가 왜 이거를 모르고 살았지? 입고 살았지 싶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거기서 이제 봤던 게 딱 그냥 보면 타이포그래피 뭐 여러 디자인 서적 많고 예를 들면 가발의 역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 같이 흘러가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 T 테이블 있잖아요 거실에 놓는 그 T 테이블이 왜 낮은 줄 아세요? 왜요? 왜냐하면은 T 테이블이 높은 게 더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낮은 게 유지됐던 이유가 성유층이 T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먹잖아요 낮으니까 그러다가 흘려도 자기들은 자기들이 안 치워줘도 되고 한여들이 다 치워주니까 약간 그게 부의 상징 같은 걸로 된 거예요 뭔가 권위의 상징을 지키려고 일부러 불편하게 쓴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굳이 높여지지 않고 계속 낮게 유지되고 있었대요 약간 뭔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뭐 저런 것도 알게 되고 막 그러는데 진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와중에 또 제가 엘리펀트라는 이 현대미술 잡지를 보고 와 진짜 내가 이거를 이제 알았어 싶어가지고 진짜 억울해 있던 차에 이게 진짜로 정말 너무 만족스러워서 한국 가서도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보통 대형 서점에도 안 팔아요 아 그런가요? 네 굉장히 매니악한 잡지라서 그런가요? 그쵸 대신 뭐 거기에 주문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 바로 가서 살 수 있는 곳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홍대나 아니면은 신서동이나 보면은 외국 서적을 수입 서적을 전문점으로 취급하는 서점들이 있어요 보통 오프라인 매장도 있고 이제 인터넷 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한번 검색들을 해보니까 이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싼 데를 좀 찾아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저는 악고장에 있는 어떤 매장에서 근데 이게 좀 비싸요 짜증나게 아 얼마예요? 아 이거 얼마 정도예요? 보통 한 권에 얼마 정도예요? 4만 원 아 약간 전문 서적 이게 뭐 얼마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이거 그 분기마다 아 다행이네요 아 그러면 주간으로 나오거든요 한 달에 한 13,000원 정도 꼴이네요 분기에 한 번이면 그렇네요 그렇군요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서적들을 네 내가 매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또 이런 거에 대한 소유욕이 책에 대한 소유욕이 있어가지고 사는 편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매번 살 수는 없으니까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보니까 이제 도서관을 검색해보니까 국회의사당 도서관 있잖아요 국회에 있는 국회 쪽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그쪽에서 또 디자인 서적들이 좀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옛날 구 벙커 근처에 네 동대문역 사이에 보면은 왜 그 도성 있잖아요 네 거기 있는데 좀 디자인 센터 그러면서 혹시 건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본 적은 따로 무슨 공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오르막길 올라가기 전에 동대문역에서 가면은 네 거기에 보면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서울 디자인 지원센터라고 있대요 네 거기에도 규모는 크지 않은데 어쨌든 디자인 서적 같은 게 좀 구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고 오 그리고 또 을지로에 패션정보자료실이라는 곳도 있대요 어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이런 게 있구나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뭐 거기서 보면 되고 그리고 북서울 꿈의 숲에 보면은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도 라이브러리가 있대요 거기서도 디자인 서적을 좀 볼 수 있고 네 또 그 외에는 서울의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이거 가위동에 있는 거 네네네 근처에 있는 거 그쪽 거기가 세계 최대 규모래요 디자인 서적만 다루는 아 진짜요? 네 그 이거 세워질 당시에는 그랬다는데 뭐 지금은 모르겠네요 아 근데 카드 있어야 되죠 현대카드 네 현대카드 소지자만 입장을 줬어요 애하남? 네 소지자랑 그리고 동반 뭐 몇인까지인가? 몇인까지 네 이렇게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막 방문자 횟수도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거 외에 방문하려면 5천원 내고 입장해야 돼요 어머나 근데 디자인 서적들이 워낙 비싸니까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분당에 있는 네이버 도서관 네 그쪽에도 IT랑 디자인 서적들 많대요 네 이쪽은 뭐 아무나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네 가셔가지고 한 번씩 보시면 좋겠어요 다들 오 꿀팁인데요? 네 보시면은 진짜 여러 서적을 접하면은 내 세계가 넓어지니까 진짜 많은 오감 만족을 느끼실 거예요 확실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신기한 책들 보면은 갑자기 아 왠지 책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더 그것도 그렇고 그런 영감을 막 확 느끼잖아요 뭔가 내 입장에서는 그냥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가치가 있나 싶은 것들이 책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아 그러면서 뭔가 약간 자아감 이런 것도 높아질 수 있고 네 괜히 만일에 어깨뽕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의 소비관진 이런 분야는 제가 또 문외한이라서 딱히 미술이나 이런 쪽이 진짜 생소하거든요 저도 예술을 잘 글쎄요 근데 뭐 뭔가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도처에 널려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씩 가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디자인이나 색채에 대한 접근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교육할 때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미술은 딱 미술 과목으로만 한정 지어놓고 색채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나 홀장님처럼 디자인 글쎄 나 잘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외국 나가보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옷 입는 것도 되게 컬러풀하게 입으려고 하고 색깔도 되게 자기 좋아하는 색깔이 딱 뚜렷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거 볼 때마다 항상 좀 그런 게 아쉬워요 요새 애기들은 우리나라도 다 잘 알 거예요 그럴까요? 뽀로로 때문에 뽀로로 때문에 아 그렇군요 우리는 모든지 다 생활적인 게 아니라 학문적인 걸로 다 갈라쳐버리니까 맞아요 약간 리트적이고 맞아요 사실 다 공부 못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취미로 듬성듬성듬성 건드리면 대충 다 넓게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다 이제 공부 막 이런 영역으로 맞아요 그래서 뭔가 미술관도 되게 어려워지고 박물관도 어려워지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의무감에 하는 게 너무 많고 좋아해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맞아요 미술관 가는 것도 내가 그림을 좋아해서 가는 것보다는 뭔가 교양을 싸우고 맞아 남들 가는 거 정도는 해야지 목적의식이 너무 뚜렷해 그러니까 좀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변화해야 되는데 그냥 좋아서 이해해야 되는데 뭔가를 뭘 하든 다 왜 맞아요 무슨 목적이 있어서 뭘 남기려고 다 이렇게 되니까 뭔가 아니 미술관 견학을 시키면 그냥 시키면 되지 뭘 또 그 감상문을 쓰게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야 맞아 맞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술관 가면은 저는 사실 작품을 볼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예쁘다 아 뭐 어두워 보인다 슬퍼 보인다 이런 느낌만 받지 아 이게 포스트 모던이즘에 뭐 어쩌고 이렇게를 못 봐서 그게 좀 아직도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정말 느낀 게 대학교 들어가고 입학하고 몇 년 지나가지고 고등학교 교과서를 봤어요 미술교과서나 체육교과서 이런 거를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보나요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아 이래서 의무교육이 있고 그런 거구나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진짜 교과서에 근데 그때는 입시 위주의 교육 이런 것 때문에 교과서 그런 걸 볼 생각을 안 하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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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맨날 그림 작가 맞추기만 하고 응응응 안기식 교육 네 그렇죠 미술시간 미술시험 공부를 텍스트로만 하죠 아 그렇죠 그런 재미있네요 진짜 몬드리안 칸딘스키밖에 기억 안 나 갑자기 궁금한데 미술시간에 고등학교 때 실기 뭐 했어요? 기억 안 나죠 지우개 파기 뭐 이런 거 안 했나요? 지우개 파기를 했어요? 지우개로 뭐 도장 파기 이런 거 어 그런 건 안 했던 것 같아요 도장 파기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게 고등학교 때인지 좋았겠다는지 모르겠네요 고등학교 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런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훌쩍 기자님은 무엇을 뭐 저는 늘 별로 소비라고 할 만한 것이 아 진짜 나 이럴 때 보면 네 저는 큰 소비만 아니니까 늘 이런 말씀 들이지만 우리 그러면은 그 훌쩍 기자님이 시장 특집하자 그랬잖아요 네네네네네 저 오늘 생각해보니까 우리 각자 근처에 있는 시장에 가가지고 장을 봐가지고 그거 비교해요 아 그러시죠 오 재밌겠는데요 근데 요즘 제 시장도 먹는 것밖에 안 돼요 오 좋아요 좋아요 오 좋은데요 네 진짜 산 게 없어 기름 요새 어디서 넣어요 기름 어디서 넣어요 편의점에서 뭐 구입하셨죠 기름도 일주일에 한 번 안 넣어요 아 정말요 차는 많이 안 우선하니까 편의점에서 뭐 사신 거 없으세요 먹는 거 사는 거 신상 뭐 산 거 없어요 진짜 아재 같아요 아재들이 이래요 보면 바나나 우유 드셨어요 바나나 병신에 왜요 나 바나나 막걸리 오늘 시음해보려고 사놨거든요 아 안 들고 왔어 괜찮아요 이번주는 나 디톡스 해야 되니까 1700원이에요 다음주에 가져와요 아 그래 다음주에 네 아 다 식비 제외하면요 로또 샀고요 아 그렇군요 로또 몇 줄 했어요 로또 만원 만원치 다 안 됐고요 아 결혼식 저희 결혼식 얘기를 해야겠네 우리가 지난 작년 이맘때 지금 결혼특집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랬나요 아 이번 달에 결혼식이 진짜 많거든요 동기 남자만 한 4명 가고요 우와 친척 동생 다음주에 있고 봄이라서 그렇구나 지난주에 후배랑 갔고 아 진짜 많은 결혼식장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다르게 좀 하고 싶다 아 결혼에 네 결혼이 다들 다들 저같은 생각을 하다가 똑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어쩔 수 없이 부모님도 계시고 네 그쵸 하다보니까 저는 항상 궁금해요 결혼식 갈 때 추기금 여자친구랑 가거나 그러면 더 내세요? 여자친구랑 안 가요 하하하하 근데 밥을 둘이서 먹게 되면 그때부터는 5만원 내기 되게 미안하죠 네 그쵸 네 그렇게 해서 10만원 내기엔 또 아깝고 근데 둘이 가려면 대충은 그렇게 내야 될 것 같긴 하고 밥값도 안 나오니까 그냥 앵간하면 같이 가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냥 혼자 가서 그렇구나 이제는 정말 그 서울도처에서 하는 결혼식에 추기금 3만원 내기 되게 힘든 세상이에요 아 그쵸 요새는 그냥 다 5만원이잖아요 밥값이 3만원이 넘어가버리니까 네네 안 가면 몰라 아 맞아 맞아 안 가서 대신 누군가한테 해소하게 되면은 안 가고 3만원이 가서 5만원 하는 것보다 더 더 노움이 될 수 있지 그쵸 하지만 아 근데 거의 안 가도 요새는 다 그냥 정찰제가 된 것 같아요 그쵸 5만원은 기본 네네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도 그냥 가면 5만원 이렇게 내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엄청 많이 내셨겠네요 아 이번 달에는 많이 낼 거예요 또 아주 친한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저축을 못할 정도예요 오 정말요 네 현찰이 마구 나가요 진짜 이렇게 많이 내시면 사실 그 결혼식을 해야 또 보통 수금한다고 막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면 아 이게 이게 어느 순간 이게 고리가 끊어져야 되는데 네 뭐 그런 거 어제도 그 저기 옆에 있는 친구와 계속 얘기를 해봤거든요 결혼식의 순환에 대해서 이게 뭐 바뀔 수 없을까 막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뀌기 힘들 거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각 산업 분야하고 면밀히 연결이 된 바람에 지금 당장 뭐 그 수많은 웨딩홀 네 그리고 수많은 요식업체들 수많은 매니저들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웨딩플래너들과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주 뭔가 딱 산업이 구조가 딱 형성되어 버려가지고 개인의 노력으로 깨기 되게 어렵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나 혼자만 툭 채워서 뭔가를 따르게 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지방과 지방끼리의 만남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저는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오 어떻게 바꿔보고 싶으세요? 워너비 결혼식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먹는 거는 그냥 결혼식 뷔페 다들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정말 맛있는 맛집 맛집 설렁탕 한 그릇 맛집 맛집 도가니탕 한 그릇 이런 거 좋잖아 네 그 동대문 거기 창신동 시장에 있는 불족발 불족발을 테이터링 딱 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리고 웨딩홀에서는 안 하는 결혼식 야외 같은 데로 뭐 야외든 어디든 모르겠어요 요새 펜션 같은 거 빌려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우리 카페팀장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카페팀장님이 펜션 빌리셔서 하셨죠 전 카페팀장 아 그렇죠 하여튼 뭐 그래요 다들 그런데도 이제 바쁘고 바쁘고 막 그렇게 준비해서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다가 이제 양가 부모님도 계시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고려해야 되고 본인도 했던 것도 있고 그동안 막 이러니까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그 결혼을 하는데 다들 알고 있죠 막 앞뒤로 결혼이 빼곡하게 있고 당장 안에서 이제 결혼식 끝나고 촬영하고 있으면 바깥에선 벌써 그 입구에 이제 신랑 친구 사진 세팅해놓은 게 바뀌어지고 있고 맞아 다들 그냥 결혼은 결혼식을 막 몰아서 펴러 가니까 저도 몰랐던 바는 아닌데 인생 그런 거 보면서 자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맞아 공장 같아 진짜 총수님 대단하다고 느낀 게 그거 결혼식 결혼식 왜요? 결혼식 하와이인가 어디 가셔서 하셨잖아요 이혼하셨잖아요 어차피 아니 뭐 이혼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영감입니다 네 그 나이 때 그렇게는 진짜로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거 진짜 그래요 뭐 총수님께서 쉽지 않은 일을 하신 건 아마 한두 개가 아니죠 아 그렇습니다 이 녹음식으로 아 이 녹음식 잘못했어 이거 아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소비 간증 저는 앞으로도 이번 달 내내 결혼식장에 가서 소비를 할 아 이거 뭐 소비라고 하긴 좀 뭐 하지만 축하를 마구 할 예정이고요 네 결혼식장 많이 다니시면은 동량 좀 알려주세요 결혼식장 어디가 좀 괜찮더라 밥이 맛있더라 아 근데 그런 거 진짜 잘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이 그런 게 관심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전부터 이렇게 제가 결혼식장 가면 또 꼭 여성 선후배 동기들이나 네 보통 여성분들이 그런 디테일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당장 결혼할 시기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아 여기는 뭐가 좋고 뭐가 괜찮고 아 정보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많이 알더라고요 아 그렇게 이런 거 많이 아는구나 그럼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세요? 남자들은? 그냥 주차는 잘 되나 아 지금 표정이 너무 웃겨 그냥 진짜 주차는 잘 되나 이런 표정이었어 밥은 맛있네 밥이죠 밥 그렇죠 밥 맛있나 그냥 뷔페구나 근데 요새 결혼식 뷔페 뭐 기대하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쵸 사실 뭐 사실 별로 없잖아요 저도 가서 별 생각 그냥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여자들은 조금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결혼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뭔가 꼼꼼하게 보는 것 같아요 조명은 어떻고 홀 크기는 어떻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전혀 안 봐요 내가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전체적인 느낌만 보는 거죠 아 여긴 천장이 높네 요정도 어둡다 밝다 아 귀여워 진짜 잘 안 보는데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결혼식 특집을 했고 이런 거 이제 좀 스드메니모니 이런 걸 좀 알게 됐잖아요 용어들을 근데 이제 모바일 청첩장 보내는 것만 봐도 대충은 알게 되죠 이게 뭐 스튜디오 사진을 했구나 뭐 이렇게 등등등등등 해서 근데 제 친구가 뭐 이제 일간지 기자 하는 친구가 네 다음 주에 결혼을 하는데 사내컴 커플이에요 오 스드메을 스드메 중에서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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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를 안 했어요 드매만? 네 사진이 없어요? 드매만이 그냥 사진이 있어도 아 셀프 촬영 같은 거 아시고? 네 그냥 어 근데 같은 회사잖아 회사 사옥 앞에서 둘이 이렇게 찍은 사진을 아 근데 그거 의미 있다 그냥 컨셉 사진이라고 하죠 막 이렇게 드레스 입고 정장 입고 막 그 그러니까 그것도 찍어놓으면 예쁘긴 하겠지만 야 어쨌든 그런 일상적으로 둘 다 바쁘고 그 둘 다 좀 귀찮은 짐이 있고 네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커플인 것 같더라고 멋있다 그래서 그냥 회사 사옥 앞에서 사진 찍고 멋지다 나도 뭔가 사내 커플이고 네 같은 엔지니어면은 네 헤드폰 쓰고 사진 찍고 싶네요 멋있다 마치 녹음실에서 그런가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늘어지니까 말씀드리면 그 지지난주쯤에 결혼한 동기는 네 그 축하 시간에 영상을 틀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마치 녹음 장면을 틀어주는 뮤직비디오처럼 신랑하고 신부가 녹음실에 들어가가지고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우와 그거를 이렇게 찍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그 장면과 함께 이제 둘과 찍은 다른 장면들이 이렇게 뮤직비디오처럼 녹아들어가는 거지 우와 우리 지금 녹음실에서 헤드폰 쓰고 하는 것처럼 그 가수들 녹음하는 것처럼 그런 데 들어가서 그리고 와 근데 그 몇 가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는 목소리를 엄청 만져줬더라고 아 역시 게다가 노래 잘하는 친구 그렇게 잘하는 친구 아니거든 네 우와 난 그걸 듣고 애들이랑 야 이래서 가수들이 많이 나오고 아 그래서 박명수가 앨범을 내고 아 그렇구나 아 이게 진짜 다른 사람이 돼 아 진짜요? 그 정도예요? 고음도 잘 올라가고 기본 자기 목소리 톤에서 그냥 딱 다듬어진 톤으로 네 어 거기다가 두 번째 느낀 건 아 이거는 애지간해서는 잘 못하겠다 너무 헷갈려요? 거기서 막 그 녹음실에서 하면서 막 손짓하고 아 나는 그 친구가 그런 류의 친구 아니거든요 그런 걸 하기 좋아하는 아이고 아 그래서 아 제가 고생했구나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요 많이 양보했구나 아우 톤 진짜 굉장히 아기자기하시게 와 엄청 어색하겠더라고 아우 근데 친구들은 볼 때 되게 그럴 것 같아요 네 경악을 했죠 우리 훌쩍 기자님 얼마면 돼도 못하시는데 그런 거라 그러셨죠 아우 아우 나는 내 결혼식장에서 내가 그걸 들고 다 도망갔을 것 같아요 아 그 친구 역시 멘탈이 좋은 친구예요 아 그렇군요 이제 정리하면 그겁니다 다들 대동소유하게 하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조금씩 뭔가 이제 변주를 주고 싶어 하니까 여러 가지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다 돈이에요 또 다 맞아요 그 그리고 다 결혼할 때 왜 우리는 이미 지난 작년에 특집에서 다 다뤘던 그 커플매니저? 커플매니저가 아니라 웨딩플래넛 웨딩플래터나 그 웨딩홀 직원의 그 평술 있죠 네 이미 제 친구들도 이번에 다 겪어봤다고 저한테 음 예를 들어서 뭐 아유 신랑님 이거 평생에 한 번 하시는 건데 음음 라든가 맞아요 그리고 막 예상치 않았던 각가지 비용들과 음 아 덤탱이 네 뭐 그 정도는 그냥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하 바쁘고 막 이날 하루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이미 그쯤 되면 이게 저기 뭐야 저번에 로라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네 개념이 없다고 아 아 5만원 10만원 추가되면 아 일단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지금 또 4월 말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한 대학 토끼가 네 어 지난주 결혼식장에서 만나서 그러더라고요 네 돈을 진짜 무슨 뭐 가구 사고 막 전자제품 사고 뭐 양가 집안 뭐 어쩌고 어쩌고 돈을 진짜 자기 평생 이렇게 많이 써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한 30만원 더 들어가면 아유 그래 뭐 천만원 쓰나 천삼십만원 쓰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왔다 왔다 그거까지 이용하면은 그래서 결혼식 당일날도 막 10만원 추가되고 20만원 추가되고 아이고 20만원 추가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진 조금이라도 더 잘 나오는 게 낫죠 막 이러면 이제 다 이제 오케이 하게 돼요 아 진짜 그렇다 크게 가니까 네 네 네 그게 작아 보이는구나 그러니 잔치집에서 또 이렇게 얼굴 찌푸릴 수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혼식장까지 갔다 그러면 이 미니 신랑 신부는 네 아 너무 지쳐가지고 지쳐 맞아 진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상태가 되거든 다 오늘의 일정이 빨리 끝나고 그냥 그 뭐야 뭐 비행기에 타거나 뭐 그냥 빨리 그냥 떠났으면 좋겠다 아 그렇구나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네 그렇게 되는가 보더라고요 아 복잡해 복잡해 어릴 때 네 각자들 몇 살 때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몇 살쯤이면 결혼해 있겠지 저는 제가 결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글쎄 나는 연애 같은 것도 안 하지 않을까 이런 허세가 약간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남자친구 사귈지 몰랐네요 결혼에 대한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별로 생각해요 진짜요? 로망이 없었어 음 저도 저도 결혼 생각 없었는데 요새는 좀 빨리 하고 싶어요 어 진짜요? 왜요? 좀 웃기게 이것도 웃긴데 저는 한번 체험을 하고 싶거든요 결혼을 결혼이라는 제도를 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런 말 웃긴데 어차피 전 갔다 올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왕이면 빨리 갔다 오고 싶다 싶어가지고 그래요? 아 그래요? 내가 근데 이제 뭐 여행을 가서든 길에서 아는 언니들을 만나면은 언니들이 다 그 말을 해요 뭐 어떻게 해요? 너 노선에 빨리 정하라고 안 갈 거면 아예 안 가는 쪽으로 정하고 갈 거면은 그러니까 자기는 28일 때 애매할 때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그 기회들을 많이 놓쳤대요 그래가지고 이때 마음을 꽉 잡고 있으라고 갈 거면은 그래야지 좋은 사람 만난다고? 어 놓치지 않는다면서 그런 말을 진짜 요새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떤 말씀이죠? 되는 대로 살면 됩니다 되는 대로 살죠 되는 대로 되게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아 그럼요 계획대로 안 됐는데 더 잘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뭐 간증은 또 이렇게 후다의 장으로 질질 늘어지다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저희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료 광고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래서 그냥 아무 광고나 들어봅시다 네 오랜만에 랜덤 플레이 랜덤으로 아 제가 고르면 되나요? 네 오늘도 아무것도 엮어볼까요? 저희가 이렇게 너무 많이 떠들었잖아요 떠들면 네 아 자기도 모르게 입에 단내가 난다고 하죠 아 그쵸 구치가 납니다 아 이 구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단 하나는 아니지만 그렇죠 딴지마켓에 입점된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 있어요 제가 애정합니다 네 입냄새 재검이 치주염 예방이지만 이게 그 흡연하고 나서 담배 냄새도 되게 잘 없애준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오 저는 이거는 되게 생소한 제품인데 일반 가글과 동일한 가글입니다 요게 뭐 이제 가글에 또 구치 설명드리고요 말씀드리자면 뭐 이제 그 알코올이 성분이 들어간 가글이 있고 아닌 가글이 있고 막 이게 몇 가지 나뉘는 게 있어요 아 가글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어요? 알코올 성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알코올지 에탄올 아 근데 이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 무 에탄올 무 타르색소 무 계면활성제 아 그래요? 산무다 해가지고 이게 진짜 오이시러 형 좋아할 거예요 하면은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알코올이랑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데 그거 왜 예능 보면 벌칙으로 어떻게 하다가 먹기도 하잖아요 그럼 진짜 몸에 안 좋은 거예요? 많이는 안 들어가 있겠지 그렇죠 근데 하여튼 들어가면 네네 아 지금 올리덴트 체크가들이 사실 체크가글이 20대 총선 투표율 상승 이벤트를 하고 있었어요 오 뭐죠? 그래서 이 20대 총선 투표율이 19대 총선보다 높으면 네 어 이벤트 이벤트를 한 달 연장하겠다고 오 근데 이번에 그 투표율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장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짱 좋다 나 살래 뭘 하나 더 드립니다 그래서 285ml를 추가로 증정합니다 285ml를 추가로요? 이거 값 좀 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한 이득인데 5월 13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새로면이 제가 좋아할 거라는 얘기는 어떤 점에서죠? 이게 하면은 우물우물하고 태를 뱉으면은 눈으로 일단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뭔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가글을 하면은 화한데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데 아 맞아요 네 이거는 계속 시원해요? 화하지는 않아 화하지는 않은데 그게 계속 가요 오 시원함이요? 네 시원하진 않는데 그 뭔가 깨운함 말끈함 이런게 아 그래요? 이거 한번 또 시켜봐야겠는데 음 이렇게 저는 딴지막 사비를 털고 네 올리덴탈 체크가글 체크가글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엄마 가글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알면 활성제 올리덴탈 체크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네 아 1분 마치기 전에 어 중요한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둥 네 어 저희 딴지마켓 오프라인 장터 사랑의 7시간 오 저희가 지지난 방송 때 네 4월 24일로 홍보를 공지를 드렸었는데요 어 이번 주 일요일이죠 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4월 28일 월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4월 24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11시부터 6시까지 사랑의 7시간 네 저녁 6시까지 사랑의 7시간 저희 충정로 벙커원으로 이사하고 처음 맞는 오프라인 장터입니다 네 충정로에 9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네 저희 앞마당에도 천막을 치고 아주 복적복적하게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네 정말 장터 느낌 나겠네요 네 충정로 20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찍을 주소는 서울시 서대문구 네 충정로 20 이야 지금은 20회 국회에 투표를 했었고 오 하하하하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대중교통으로는 지하철역 충정로역 9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번 출구 계단으로 나오면 가장 가까운 곳이 저희 벙커죠 네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주차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 바로 옆에 왼쪽에 대기업 사곡이 있는데 거기 1층 지상 주차장에 네 무료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있는데 사실 이 공간이 무한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자리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음 그래도 이 주변에 회사에 빌딩들이 많아요 네 빌딩들이 빌딩 주차장이 다 어쨌든 유료 주차장으로 개방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한두 시간 혹은 두세 시간 정도 유료 주차 하시면 바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벙커에 찾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사랑의 7시간에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뭐 늘 그래왔듯이 싸게 혹은 덤으로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오우 뭔가를 지난번 여러 번 이제 해왔잖아요 네 여러 번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손님들께서 뭘 좀 챙겨오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결제 가능한가? 열린 마음과 열린 마음 아 오시면 저희가 또 이번에 또 리플레터 깔끔하게 좀 보기 좋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거기에 상품 리스트가 쭉 있기 때문에 체크해서 포스에서 결제하신 다음에 이제는 뭐 다시 부스로 돌아가서 받아오고 이런 거 없이 네 저희가 결제 포스 뒤에다가 물건을 저희가 제가 이 시스템에 도입하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항 면세점 시스템 오우 온라인 면세점 시스템이죠 오우 그래서 결제를 하면 바로 네 뒤에서 물건을 찾아서 그 결제 포스 앞에서 바로 물건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거나 아니면 옆에서 이제 배송 주소를 적어 주시면 배송으로? 배송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오우 그래서 이동을 이제 귀찮게 해드리지 않는 오우 좋네요 바로바로 물건을 찾아드리는 서류스 아 맞죠 혼잡도가 좀 많이 개선이 되겠군요 네네 그렇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좀 힘드시겠네 오히려 덜 힘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찾는 것만 하면 그 이후에 막 이렇게 하여튼 되게 복잡하다다 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네 시스템을 도입했군요 네 공지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1분은 여기서 마치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